사랑해요. 맵. 자, 오늘 저번에 스텝 나간 방법 기억나세요. 뒤에 한 번. 앞에 한 번. 자, 그 다음 옆으로 세 번을 걸어갑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뒤로 간다고. 이거 뒤로 가는 건 뭐라고 해야죠? 백션. 샷샷샷샷. 에브리바이. 구도들도 샷다령이야. 백션이라니까. 우리 저번에 배워본 거. 뒤로 측 시작. 두. 쓰리. 차. 차. 앞에. 위에. 차. 돌아올게요. 두. 쓰리. 뉴욕하는 거였어. 두. 쓰리. 차. 처음부터. 뒤로부터 갈 거예요. 시작. 두. 쓰리. 천천히. 차. 차. 같이 돌고. 두. 쓰리. 뉴욕 들어가서. 두. 쓰리. 차. 차. 두. 쓰리. 차. 차.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. 스팟 턴이라고 해요. 스팟 턴은 틀어주셨는데. 발 나갔어요. 팍 돌아요. 근데 발을 뒤로 감아요. 지금 자꾸 뒤로 감아요. 오늘은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앞에서. 우리 옆으로 가는 거 이거 샤쓸이라고 했거든요. 하나. 둘. 셋. 둘. 둘. 우리 이거 이미 했죠 사실. 우리 왼발부터 앞을. 걷고. 걷고. 세 발. 하나. 둘. 차차차의 생명인 거죠. 스타트. 끊어지게 춤을 춰야 해요. 다른 때는 아직 와요. 저 따라서 볼게요. 여러분들. 네. 나에게 남자를 딱 봐요. 발, 모아. 얘기를 했는데. 바꿔 보여. 여러분, 창구에 바꾼다는 Voin. 발을 바꾼다는 물건을 Thanlegen하는 게 아니고, 발을 바꾼다는 물건을 탁니다. 그냥nelle. 그니까, 어? 뭐야? 다시다시 준비. 준비, 시작. 5번, 준비. 준비 시작! 더 세게! 준비 시작! 몇 개 되셔야 돼요? 허리가 맞아, 여기 완전 다 꼬는 거야 앙라! 마음은 넘어! 마음은 넘는 거 같아 근데 방법은 이거 한 거고 이거 아니야! 이거 하지 마! 다시! 하나, 둘, 하나 아니, 고개는 벨벳 꼬지 말고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다음 시간에 저희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축제를 하나 할 수 있을까요?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휴지 깔고 이렇게 끌고 다녔던 거 어떤 거 아세요? 아,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깜깝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한 번도 뛰지를 않는 거야 발을 끌고 다녀야 돼 아시겠죠? 이거 계속 해보실게요 네 금요일날 뵙게 오면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 오면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게 오면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게 오면 되세요